4. 5. 5. 언니도 지금 뭐냐면은 내 마음의 상처가 아직까지 가지지 않는 격이다 그래요. 아직까지도 그 또 뭔지 예전을 생각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내 마음의 응어리가 계속 올라오고 문득 문득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혼을 하신 거죠. 이혼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혼의 이유를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 이혼한 지 한 2, 3년 됐어요. 네 그 정도 됐어요. 이 2, 3년 동안 2, 3년 전부터 이미 지금에서 현재 시점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한 4년 전부터 우리 언니가 기익이 뭐냐면 배신감, 힘듦 그리고 모멸감이라고 그러죠. 모멸감에 입사였던. 맞아요. 이혼에 내가 봤을 때 이혼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신랑의 배신으로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부부사의 배신이면 뭐겠어요. 바람이겠죠. 그렇죠. 이 바람으로 해서 언니가 이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바람에 이혼의 가정을 들여다보게 되면 왜 신랑이 바람나도 우리가 배신감이 굉장히 치를 떨잖아요. 치를 떠는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람나면 배신감이 치를 떠는데 이 치를 뜨는데도 모멸감까지 언니는 느껴야 돼.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이혼의 대상이 말 그대로 요즘은 너무너무 이상한 세상이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도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요즘 또 보게 되면 유튜브에서도 보게 되면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이게 뭐냐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내 절친과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바람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정말 모멸감을 느꼈던 이런 부부간의 이별. 맞아요. 그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같이 이제 제가 의료사업 할 때 정말 친했던 동생이 있어요. 부부간에서도 이렇게 자주 왕리하고 자식들이 얼굴도 다 알 정도고.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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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애들도. 막 언니야 언니야 하면서 잘 챙겨주고 저도 잘 챙겨줬고 그만큼 원래 이제 사회 친구는 사회 친구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냉정하게 좀 하려고도 했는데 걔만큼은 마음을 열고 다독거려줄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 이혼을 계획을 했다는 생각을 절대 못했거든요. 그 대상자가 개라는 것도 몰랐고 신랑이 집을 나갔을 때 그 동생이 집을 구했지도 집을 나와서 집을 구해서 오빠랑 같이 살 거라고 저희 신랑이죠. 신랑하고 같이 살 거라고 걔도 집을 나오고 저희 신랑도 집을 같이 나오는 시기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생일날 선물을 사주고 없는 돈에. 그 여자분한테. 그 여자애한테도 당연히 선물도 줬지만 신랑한테도 선물을 주고 저는 옷 만 원짜리 하나 입어도 신랑한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친구 동생한테도 잘했지만 그러면서 집을 나갔을 때 힘들 때도 전화 와가지고 언니 힘들지? 어떡해? 언니 나중에 술 한 잔 먹자. 드라마에 나올 얘긴데? 그게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 끼쳐요. 나를 위하는 척. 근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뭔가 느낌이 얘인 것 같은데? 나간 이유가 얘인 것 같은데? 싶은 거죠. 그래서 이혼 소송 제가 먼저 걸었지만 우선은 제가 신랑한테 같이 근무를 하면서 진짜 이게 월급인지 생활비인지 모르는 저한테 200만 원 그 외에는 돈이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지내는 것도 알았고 그 친구는. 신랑이 또 바람기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신랑이 크게 아팠을 때도 있었지만 저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래도 죽다 살아났으니까 돈도 관리 잘하겠지. 그 생각에 마음 놓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혼 소송 할 때 보니까 3년 동안 그 돈을 다 뒤로 빼돌렸더라고요. 장고를 영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애가 셋이거든요. 병수발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그런 저한테 할 짓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요즘 세상이 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 바람이 날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방법이 틀렸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돈 한 푼 안 주려고 돈을 다 뒤로 빼돌리고 대출도 빚도 재산이라고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책 배우자이고 그만큼 잘못한 게 있으면 자기가 이제 언니랑 부부간의 연을 끊어진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해야 되지 않는 게 맞잖아요. 솔직히 사녀새끼라면. 맞아요. 도의적인 책임으로 네 마음 아팠고 고생했으니까 그래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맞잖아. 맞아요. 그 마음이라도 그냥 주면 괜찮아. 맞아요. 먹고 떨어져라는 식이라도 내게 있으면 괜찮아. 근데 그것마저도 없이 그냥 진짜 무일푼으로 맞아요. 이혼 도장 찍기만 하면 되는 걸로. 모든 걸. 그거를 자기 머리에서만 나온 것도 있겠지만 옆에 있는 여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무시 못하겠죠. 맞아요. 굉장히 간사하고 언니한테 지금 바람난 상대가 본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언니한테 그만큼 언니야 힘들지 한 잔 먹자. 언니를 본인을 위로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는 뭐겠어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언니가 어떤 고동인지 알아내고 캐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만나게 되면 언니가 이혼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이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새끼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부터 시작해서 언니 온갖 얘기 다 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그 여자는 또 이제 가가지고 남자한테 가가지고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틀고.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고 아주 사악한 거지 정말로. 맞아요. 근데 자 봐봐 언니. 그렇게 이런 과정을 겪어보게 되면 우리 언니도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응어리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이 화가 아직까지 삭혀지지가 않고. 지금 시간이 벌써 한 해가 되고 두 해가 되고 세 해가 세 번째 해가 지나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그때 비해서는 많이 내려갔겠지. 맞아요. 아직까지도 힘들 거야. 근데 봐봐 그때 당시에 비해서 지금 내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됐듯이 시간이 지나면 더 안정이 될 거예요. 그래야지 언니가 살아. 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언니가 이때까지 내가 마음고생을 했고. 이거는 가장에도 마음고생이고. 하고 나서도 억울하고. 어? 분하고. 진짜. 모멸감 느끼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너무 피폐해졌잖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니 인생을 다시 준비해야지. 그래야지 언니가 내 자신이 어? 조금 더 뭐라 해야 되노. 당당해지고 어? 내 자신한테 덜 미안할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피폐했던 생활 자체 보면 내가 내한테 미안하게 되는 거야 자꾸. 그러지 마요. 내 자신한테 안 미안하게끔 언니가 앞으로 살아야 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야. 그래서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응?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언니가 고통받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더 꼬셔야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제사는 이미 그 사람들이 너무 철두철미하고 교활하게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언니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애가 셋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이 아이 셋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엄마의 그늘도 필요하고. 지금 아이들 누가 키우고 있어요? 지금. 지금. 자기 이제 친할머니가 키우고 계시죠? 응. 키우고 있고. 그냥 키우게 냅두세요. 왕래만 하세요. 나는.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같이 살고 싶다고 하니까. 마음이 없죠. 솔직히. 내가 잘 살아야. 그렇지. 내가 잘 살아야. 그게. 복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다시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그 돈 다시. 내가 다시 모으면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생각보다 뜻대로 안 돼. 그렇지. 지금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점으로 본다 그러면. 아이들을 언니가. 아이들 책임감과 아이들 때문이라는. 이 점으로만. 이걸 가지고만. 애들을 언니가 데려온다 그러면은. 버거워요. 응.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시어머니는 그래도. 손주도 사랑은 끔찍한 것 같아요. 네. 네. 당신도 노인이긴 하지만. 애들한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왕내만 하시지. 애들이 좀 더 크고. 내가. 애들 놔둬놓고. 내가. 내 업무를. 일을 할 수 있을 때. 네. 그때 애들 잘 설득을 하세요. 지금은. 어. 엄마가 벌어야지. 양육비도 주고. 그래서 엄마가 너희 버린 게 아니다. 버린 게 아니고. 엄마는 꼭 엄마가 빨리 자리 잡아서 너희들 데려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줘. 엄마도 너희들과 빨리 살고 싶어. 빨리 살기 위해서 엄마 지금 노력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면서 시간이 되고 언니가 시간이 허락하고 하면 항상 아이들 보고. 네. 애들은 그거를 알아줄 거예요. 알아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은 바르게 성장을 할 겁니다. 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제일 걱정해요. 네. 네. 근데 우리 둘째가 조금 성격이 좀 강해요. 네. 저런 성격이. 네. 그래서 둘째만 조금 마음심을 좀 잘 다스리면 첫째와 막내는요. 엄마를 이해를 하고요. 조금 그런 부분들이 깊어. 네. 근데 우리 둘째가 조금 튀어. 응. 지승질대로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연이 둘째 애들이 좀 보면 속 깊고 또 이제 첫째와 막내 사이에 좀 샌드위치처럼 끼어가지고 이게. 중간 교합 역할도 하는데 우리 둘째는 좀 그렇지가 않아. 연이 다른 둘째처럼 그렇지는 않아. 응. 자기 표현력이 굉장히 강한 아이예요. 말도 잘하. 네. 그러면서도 똑띠야. 네. 그죠? 그러니까 둘째만 정서적인 부분을 조금 언니가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지금 데려오는 시기가 아닙니다. 한 3년 더 있어야 돼요. 3년에서 한 4년이 좀 더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막내도 좀 크고. 응. 맞아요. 알겠죠. 그래야지 내 손이 좀 덜 가고. 시어머니한테도 그러세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응. 시어머니도 언니한테 미안해하는 구석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아들 편이긴 하지. 부모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가정 틀을 자체를 들여다보면 우리 언니가 못한 게 별로 없어. 나는 질책을 할 때는 하는데 우리 언니가 나름대로 이 집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한테도 그렇고. 응. 맞아요. 신랑한테도 그렇고. 뭐 정말 열련하고 효분하고 이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내 본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다 한 걸로 보이거든요. 최선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굳이 내가 구멍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신랑이 그런 거 그거 미친놈이야 그냥. 저 미친놈이라고 치부를 해버려. 어. 그냥 아예 미친놈이라고 치부를 해보고 그냥 아예 그렇게 나. 저 정신 못 차리고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니까. 애들은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응. 근데 자기가 안 본다는 거 뭐 할 걸 왜 할 건데. 맞아요. 그지. 그니까. 어. 아예 언니가 그냥 내버려버리고 기대 자체 요만큼의 기대 자체도 아예 하지 마세요. 뭐 애들을 그래도 아버지로서 놀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 할 사람 아니니까 그 기대 자체도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애들이 아버지 빈자리 때문에 애들이 제대로 못 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잘 클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죠. 애들이 제일 걱정이에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이나 되니 언니가 더 걱정이 되겠지.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아이들 바른 걸음으로 잘 클 겁니다. 어. 그게 제일 좋아요. 어. 그러니까 언니는 언니 단돌이. 언니 마음에 단돌이. 어. 내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게 지금 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재산 분할에 대한 돈을 빨리 안 주며 가운률을 걸겠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막 진짜 돈 다 빌려가지고 주고 나머지 집 팔고 또 대출금 갖고 여기저기 빌린 거 다 갖고 나니까. 없죠. 0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0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올해 내년까지는 힘들어요. 아니. 올해 내년까지는 뭔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뭔가 이게 딱 이루어지기 어려워하기 힘든데. 내후년이 되면 운빨이 돌아오르기 때문에. 응. 그때 그 시기를 잘 기다리세요. 그래. 지금은 연명해 나간다고만 생각을 하세요. 내 운이 이렇게 활발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는 응? 그냥 힘들다 생각을 하시고. 연명해 나간다 생각을 하시고. 내후년 하반기가 되게 되면 운이 변화가 돼요. 네후년 하반기. 그러면 또 괜찮아요. 집은 혹시 제가 언제쯤 살 수 있을까 싶어요. 집 사는 거 급하지 않아 언니야. 내가 뭔가 내 일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운이 돋아오르면서 금전히 돌아야지 집을 사게 돼 있죠. 응.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구태야. 달달달거리면서 어떻게 집에 대한 선망이라든지 집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라든지 자꾸 그런 걸 버리세요. 응. 그러면 내가 조급증만 나고 조급증 나다 보면 현실에 너무 부딪히게 되고 지쳐요. 집은 나중에 시기가 되고 나는 돈 벌어서 꼭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신랑이 사업 수환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됐던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언니의 버팀목이 정말 컸거든요. 우리 신랑은 사업하는 머리가 안 돌아가요. 맞아요. 지 노는 머리만 돌아가지.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랑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죄받을 수도 있지만 천불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제가 진짜 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아마도 자기 본인도 그런 돈 만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뭘 하겠나 하면서도 또 아플까 봐 또 걱정도 되면서도 아이 아빠니까 미운 거는 둘째 치고 저랑 인연은 끊어졌다 해도 그래도 아빠가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맘도 있고. 뭐 천발을 받기보다는요. 우리 신랑이 이때까지 오기 걸음 거리가 우리 언니의 도움이 거진 진짜 3분의 2는 우리 언니의 도움으로 왔거든요. 네 맞아요. 뭐 건강이 되면 건강 사업이면 사업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언니의 버팀목이 정말 컸을 겁니다. 그래서 언니의 버팀목으로 이만큼 이때까지 온 건데 그런 버팀목이 없어 지금 그래서 그 여자가 옆에서 잘한다고 하더라도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뭐 망할 겁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만큼 언니는 신랑을 옆에서 이제 서브를 해주면서 나는 내 남은 애도 언니는 노하우가 생겼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거를 가지고 내 일로 이제는 신랑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써먹으세요. 알겠죠? 근데 써먹어질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 장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장사를 계속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러면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 장사는 내가 접을래야 접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 거고 내후년 하반기가 되게 되면 언니도 조그만 뭐 사업이 되든 뭐 이제 물류라든지요. 그 다음에 인터넷 뭐 판매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쪽 개통이 될 수도 있어요. 물류 그러니까 수입을 해서 판다거나 수출해서 판다거나 요런 쪽 개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게 더 논 쪽으로도 네네. 금전 쪽으로도 조금 더 될 겁니다. 저는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제가 잘 살아야 지금 애들을 데리고 올 그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집도 좁고 애들이 자고 갈 때도 있는데 넓은 집으로 애들을 좀 엄마가 좀 잘 사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네. 뭐 그거는 차근차근 차후차후 계속 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급할 필요 없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성급하게 되면 현실에 부딪혀요. 부딪혀 보이면 지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시기가 되고 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애들은 잘 끌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게 제일. 그래요. 네. 용기 가지시고 자꾸 과거에서 현재로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언니가 살아. 그래야지 언니가 또 행복한 거고. 맞아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